전국적으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서울 지역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업자가 1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 등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린 뒤 이사비 지원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으로 현혹해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신축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